세종시 조치원읍 연서면과 연기면 1원의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만 2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조치원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형 도면 등을 고시했는데 조치원읍 연서면 1원 87만 5,717제곱미터에 7천여 가구, 연기면 연기보통리 1원, 615,909제곱미터에 5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사업 시행사인 LH는 내년에 지구계획 확정과 보상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할 계획으로 완공 시점은 2030년입니다. 사업 시행사인 LH의